이번 4.7 서울시장 선거에서 의문점은 여당 박영선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는 선전했다는데 선거일 이전에 미리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투표에서는 왜 참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전투표에서 당일 투표에 비해 여당이 선전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와는 반대로 거소투표에서 여당이 참패했다는 것은 더더욱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4.7 선거에서 수학적 비율 분석을 통해 제기되는 의문점은 사전투표와 거소투표에 관한 것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사전투표는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를 합한 것입니다. 거소투표는 쉽게 말해서 투표장에 갈 수 없는 사람이 거소에서 우편으로 하는 투표입니다. 이 분석은 중앙선관위에서 엑셀 화일로 다운로드 받은 것을 다시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폭스 프로로 받아서 프로그램을 짜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첫째 문제는 사전투표에서 여당이 선전했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에서 여당이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경향신문 등 언론에서도 내놓았고 국힘당에서도 사전투표를 많이 권장했는데 그런데도 여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보다 10.6%나 큰 차이로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당의 득표율이란 박영선 후보의 득표수를 박 후보 득표수 플러스 오세훈 후보 득표수로 나눈 것입니다. 선거는 1, 2등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허경영 등 군소정당 후보 득표수는 무시했습니다. 여당 박영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에 비해 크게 높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25개구 구별로도 그렇고 424개 동별로 관내 사전투표를 보아도 꼭 같다는 것입니다. 화면은 구별 분석 결과입니다. 25개 구별 분석 결과는 본 동영상 아래 설명에 올려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스캔하셔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별로는 관외 사전투표 집계는 안하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만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424개 동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여당 박영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박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 보다 높습니다. 약간의 정도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424개 각 동별로 보면 역시 정치 1번지 종로구 사직동 23.01% 종로구 삼청동 19.28%로 여당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 간 차이가 다른 동보다 훨씬 더 높았고 차이가 적게 나는 동은 용산구 보광동 2.62% 강남구 개포 1동 2.97% 송파구 문정이동 3.36%입니다. 이런 현상은 4.15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시내 비례대표 개표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었는데 그때도 단 한 개동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424개 모든 동 여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 보다 높았습니다. 확률적으로 현실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확률은 아주 낮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사전투표와는 정반대로 거소투표에서는 하경 선후보가 참패한 것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소투표는 그 비중이 1%밖에 안되기 때문에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총투표자 500만 명 중에서 5만 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보통 무시하기 쉬운 것입니다. 신경 안 쓰고 내버려두기 쉬운 투표 종류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작의 가능성도 가장 낮을 겁니다. 이 거소투표에서 여당 박영선 후보는 완전 참패에서 31.61%밖에 득표를 못했습니다. 화면은 구별, 사전투표, 당일투표, 거소투표의 여당 득표율 차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각 구별로 보면 거소투표 여당 득표율이 가장 높은 구는 능평구 39.5%이고 강남구는 23%로서 가장 낮습니다. 당일투표에 비해 낮은 정도가 가장 심한 구는 광진구 9%이고 강남구와 송파구는 당일투표와 거의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95%나 여당의 거소투표 득표율은 당일투표에 비해 낮습니다. 25개의 구별 분석 결과는 본 동영상 아래 설명에 올려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스캔하셔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거소투표만에 대해서는 복잡한 분석도 필요 없습니다. 거소투표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이 선거통계 시스템에 들어가서 누구나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여당 박영선 후보 득표율이 바로 아래에 있는 관외 사전투표에 비해서 아주 낮다는 것은 얼른 보아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각 구별, 후보자별 거소투표 득표수와 득표율도 한 표에 만들었습니다. 각 구별로는 거소투표 숫자가 2,000명 전후에 불과하며 또한 여당 박영선 후보 득표율이 아주 낮아서 합계치로 31.6%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거소투표에서 여당의 득표율이 아주 낮다는 것을 조작의 주요 근거로 볼 것인데 그러면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거소투표에서 여당의 득표율이 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보다도 낮은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같은 구인데도 거소투표자가 당일투표자나 사전투표자에 비해 특별히 이번 오세훈 후보를 더 많이 찍을 이유가 있을까 거소투표도 당일 이전에 하는 투표니까 성향은 오히려 사전투표자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데도 왜 여당 득표율이 사전투표에 비해 15%나 낮고 당일투표에 비해서도 5%나 낮은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작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거소투표자는 숫자가 적어서 무시하여 전혀 조작을 하지 않았으나 그 반면에 사전투표는 물론이고 당일투표도 조작되었다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수학적 비율 계산은 의문을 제기할 여지를 제공할 뿐이니까 현장의 선거 전문가들이 좀 더 다양하게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4.7 지방선거가 부정없이 공정하게 됐다면 그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잘 된 일입니다.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루어졌고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도 공정선거가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